뭔가 찜찜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잘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 입니다 어 전에 영상 올렸던게 있는데 어 그 악덕 업주가 있어요 이 악덕 업주 한테 뭐 비록 어 뭐 고춧가루나 뭐 뭐 신고 나 뭐 등등등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또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경력 증명사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업체한테 욕을 했습니다 일십을 하더라구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절차는 뭐 할 수 있는 절차로 제가 진행을 했구요 그래서 관리자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 가지고 어 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해 가지고 뭐 요런거 아니냐 어 요런거 안 주셨다 뭐 저는 뭐 이런식으로 피드백 왔다갔다 뭐 티키타카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리자 감독님께서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어 소통이 잘 돼 가지고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안된다 뭐 내가 줄 필요가 없다 막 그런식으로 막 욱신각신 하다가 그 관리 감독님께서 압박을 해 주셨나봐요 경력 증명서를 잘 받았습니다 와 이 종이쪼가리 하나가 뭐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데 대부분 다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이직 활동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이제는 저의 손을 떠났는데 아 되게 짜증나더라구요 그래도 일단은 경력 증명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뭐 학원을 가든 아니면 다른 뭐 대학교를 가든 뭐든 뭐 이제 티칭에 관련된 거를 일을 할 수 있게 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뭔가 찜찜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경력 증명서 이 하나는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린 결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구요 음 여러분들도 저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자 아자 놔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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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